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살을 쏘는 궁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었던게 정규분포 정규분포라는 걸 얘기를 했었구요 이렇게 봅시다 정규분포 정규분포라는게 보통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것들 주로 생각을 하는데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그려보죠 이런 종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요 이렇게 가운데를 쭉 지어보면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대칭이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평균 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구요 평균에 대한 부분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똑같은 크기로 평균에다가 플러스 1 시그마 플러스 2 시그마 플러스 3 시그마가 되는 이 각각의 위치들을 찾아서 요만큼의 면적 두 번째 2 시그마까지의 면적 세 번째 3 시그마까지의 면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같이 되는 이런 그래프의 모습인데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제가 굉장히 많이 통계 시간에 드는 그 예 중에 하나가 화살을 쏘는 궁수에 대한 이야기에요 화살을 쏘는 궁수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궁수가 실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꽤 먼 거리에서 이렇게 관역판을 보고 관역판이 이렇게 있구요 관역판을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화살을 쏩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쏘게 되면은 쭉 날아가서 어딘가에 맞겠죠 가운데 정확하게 딱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게 잘 맞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맞기도 하고 여기에 맞기도 하고 가운데 맞기도 하고 중간 근처에 어딘가 이런 식으로 쭉 맞겠죠 좀 많이 벗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 궁수가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에서야 가운데 이 점을 향해서 화살을 쏘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겠죠 화살을 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쏠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여기 멀리 이상한 데로 이런 데로 날아가지는 않겠죠 이런 데까지 날아간다는 얘기는 이 궁수는 너무 실력이 없는 거죠 이 궁수가 화살을 계속 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운데 관역이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가운데 이 비슷한 위치에 이 정도 위치에 점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위치에 이 화살을 쏜 점들이 쭉 모이게 된다는 거죠 밖으로 벗어나는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밖으로 벗어나는 것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이 궁수는 이 궁수는 중간에 있는 이 두 번째 원 안에 95%의 확률로 95%의 확률로 이 안에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95%의 확률로 맞춘다는 얘기는 나머지 5%는 이렇게 삐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삐져나갈 수 있는 게 5% 정도가 되는 거고 나머지 95% 20번 쏘게 되면은 19번은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 가운데 중앙원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쏘면은 쏠수록 자 이거를 가지고요 간단하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쐈을 때 과녁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녁이 이렇게 돼 있고 한 가운데 한 가운데 점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이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화살이 맞은 위치에 대한 거리를 한번 재보겠다는 거죠 화살이 맞은 거리를 이 거리를 계속 측정을 해보면 맨 처음에 맞은 거 두번째 맞은 거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아홉번째 열번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맞게 되겠죠 가끔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가기도 하겠죠 하기는 자 이 거리들을 쭉 재보게 되면 이 한 가운데 여기 한 가운데에 있는 이 점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이를테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점에 하나가 맞았어요 그리고 두번째 거는 조금 떨어진 점에 맞았어요 세번째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떨어진 점에 이렇게 맞았다고 하죠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에요 거리를 쭉 재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가 되는 거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 이 모양 자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정규 분포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그래프들은 그래프라기보다는 이런 모습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일상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포가 돼요 그래서 노말이라는 걸 쓰는 거죠 노말 디스트리뷰션 일반적으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포의 모습이다 그래서 얘를 정규 분포 노말 디스트리뷰션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럴테면요 여러분들 밭에서 오이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오이를 키우는데 오이를 수확을 했어요 오이가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긴 것도 있어요 오이들을 쭉 모아보면 어떤가요 작은 것과 아주 긴 것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건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가장 많죠 가장 많고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것들은 아주 적게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길이를 가지고 오이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종류의 이런 길이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20cm 21cm 22cm 23 24 19 18 이런 식으로 오이의 길이에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쭉 측정을 하다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중에 쭉 그려보면 결국은 이런 형태의 즉 이 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가장 많은 오이들은 이를테면 20cm에서 22cm 정도의 크기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따져보면 95%의 오이가 오이가 여기는 몇이라고 할까요 지금 자 시그마를 뭐 한 2cm 라고 할까요 2cm 라고 하면은 여기 평균은 21인거고 2cm에서 21에서 이 4를 빼주면은 17 17cm에서 4도 해주면 25cm 자 17cm에서 25cm 사이에 들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밭에서 나는 오이는 우리 밭에서 나는 오이는 95%가 17cm에서 25cm 사이에 있습니다 즉 우리 밭에서 나는 오이는 평균적으로 21cm의 평균적으로 21c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95%의 오이가 17cm에서 2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작은 것도 물론 있고 아주 큰 것도 가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얘네들은 일상적인 게 아닌 거죠 조금 특이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데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데 아주 작은 거 아주 큰 거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20개 중에 한 게 혹은 100개 중에 한 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이 정도 이 안에서 17에서 25cm 그 정도의 값을 갖는 그런 오이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노말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규 분포 중에서 특히 평균을 0으로 잡아주고 여기 표준 편차로 가는데 시그마라는 표준 편차를 1로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스탠다드 노말 디스트리뷰션 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노말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노말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std 이렇게 좀 많이 부르긴 해요 근데 d는 보통 내비에이션 쪽을 말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한번 보고요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좀 봐주세요 자 자 우리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일반적인 랜덤 란란디라는 걸 쓴 겁니다 일반적인 RAND라는 이 난수를 발생시키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그냥 골고루 아무데서나 다 골고루 만들어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RAND 이라는 자 노말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노말 디스트리뷰션 을 가지고 난수를 만들어내는 그 메소드를 쓰게 되면 이렇게 평균 부분에 많고 아주 작거나 아주 큰 작거나 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분포가 작아지는 이런 분포를 갖는 난수를 만들어주는 메소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걸 사용을 할 건데 이거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써도 상관없어요 이걸 써도 상관없고 이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그냥 이렇게 고르게 쭉 분포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중심에 모여있는 경우들이 많죠 공수가 활을 쏠 때도 그래도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값들을 쭉 보게 되면 그래도 뭐죠 자기가 쏘고자 하는 그 관역의 그 중심에 가깝게 있는 것들이 많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적은 것처럼 오이의 길이를 쟀을 때도 그 밭에서 나는 표준적인 그 오이의 그 길이와 유사한 것들이 가운데 많이 분포하고 아주 작은 것이나 아주 큰 것들은 조금씩 나오는 이런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음 어디 갔죠 쓴 게 사실은 이거예요 좀 전에 봤던 그 그림 자체가 RAND RAND 이라는 이 메소드 RAND 라는 두 개 메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100을 곱하고 100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자 RAND N같은 경우는 N같은 경우는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랬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얘는 평균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평균 값이 0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그 값을 갖습니다 즉 얘를 통해서 어떤 값을 찾게 되면 0에 가까운 값을 찾게 되지만 얘는 0.1이 될 수도 있고 0.2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노말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여기까지 해서 나오는 값이 0에 가까운 게 가장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을 넘어가는 경우는 3을 넘어가는 경우는 99.7% 바깥쪽이기 때문에 99.7%의 바깥쪽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3보다 큰 거를 합쳐서 99.7% 바깥쪽 즉 0.3%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0.3% 절반이 0.15% 100번 던졌을 때 100번 0.15%면 100번도 아니군요 1000번 던졌을 때 1000번 던졌을 때 1.5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값이 되는 거죠 3보다 더 큰 경우는 3보다 더 큰 경우는 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0.1 0.2 0.3 이런 값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고 1.2 1.3 이런 값들도 조금 있겠죠 이런 값들도 한 60 몇 퍼센트 아니죠 한 40 몇 퍼센트로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1 2.2 2.3 여기 2.0부터 3.0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값이 나올 확률은 5% 정도 5%의 절반이 2.5% 정도가 될 거고 그것보다 더 넘은 값은 굉장히 작은 확률로 나타나게 되겠죠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100을 곱해주고 그렇게 나온 값에다가 100을 더해줬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들은 우리가 쭉 계산을 해보면 자 아이고 여기 그랬나 사실 이런 식의 값들 이제 아닌데 예 출력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귀찮아서 출력은 안 했는데 아 여기다가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ARR에 RD 혹은 ND 우리가 지금 한 건 여기 어디갔죠 ARR에 ND라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값 자체를 위에 지금 해놓은 거는 그냥 놔두고요 ARR에 ND 값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까요 그냥 ARR에 ND 값을 그냥 바로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ARR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ARR에 ND라는 값이 지금 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한 건데요 간단하게라도 한번 쭉 진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있었던 것들이 메모리 안에 지금 들어 있어야지 뒤쪽에서 어떤 값들을 계산을 할 때 그 값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예요 자 이제 잘 됐죠 ARR에 ND라는 값을 출력을 해보면 1.21 곱하기 10에 2승 10에 2승이죠 이렇게 되면은 10에 2승이면은 121.55 뭐 이런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141 이런 값이 될 거고 190 될 거고 여긴 10에 1승이니까 74.4 이런 값이 되죠 자 이런 값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에요 얘 값은 ARR의 ND 값은 자 그러면 ND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썼을 때는 저렇게 값이 나올 거고요 ARR의 ND 값은 자 그럼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쓰지 않고 그냥 RAND로만 쓰게 되면은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가지고 오는데 그 값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정규 분포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무데서나 무작위로 막 가지고 온다는 얘기에요 즉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값은 실제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값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서나 적당히 이렇게 쭉 가지고 온다는 얘기에요 들쭉날쭉하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자 그래서 ARR의 RD라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ARR의 ARR의 RD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출력을 해보면 이런 값이 되는 거예요 197.3에 198.55 198.74 114.38 160.53 165.15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해줬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값들을 이 값들을 쭉 분류를 해서 쭉 이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몇 개씩 있는지를 쭉 따져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난수를 발생시킨 것과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난수를 발생시킨 것과 이런 차이가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거를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꼭 써야 된다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를 꼭 써야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10번 던질 때 100번 던질 때 200번 던질 때 언제든지 간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제대로 된 주사위라면 그런 것처럼 주사위를 던질 때 각각의 값들이 나오는 것들을 쭉 세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이 되는데 이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여러 번 던져가면서 이 주사위의 합을 구하는 이 주사위의 합을 구하는 그런 실험 그런 통계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위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다음에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사위를 한 번씩 굴릴 때마다 나오는 숫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 모양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서 나오는 숫자의 합을 가지고 이제 이 위에 있는 이런 정규 분포의 모양이 되는지 이걸 한번 랜덤 함수를 써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언제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이것저것 좀 많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도 적분에 대해서도 뭐 편미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봤고 오늘은 통계 쪽 관련돼서 특히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깊이 있게 배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좀 신경을 써서 제가 지금 하는 거를 꼭 반드시 다 알아야 된다 둬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재미있게 지나가면서라도 한번 봐두시고 나중에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쭉 보시면서 통계 쪽에 관련돼서 좀 재미있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재미있는 책들을 구하다 보면 그냥 사회과학 사회과학 서적들 중에서 그냥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만 써놓은 책들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책들은 머신러닝 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통계를 학문적으로 다룬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 말고요 진짜 통계 자체를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는데 굳이 주변에 그런 거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고등학교 수학책 보세요 고등학교 수학책 뒤쪽에 보면 확률분포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잘 나와 있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도 실내 구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등학교 수학책 안에 있는 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즉 그 공부들 수학공부들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